ST-32 복도 부위는 넓적다리 앞 갓쪽면 위 앞 엉덩뼈 가시 안테리어 수피리어 일리악 스파인과 무릎뼈 바닥 갓쪽 끝 라테라 엔드 베이스 파텔라 를 연결하는 선 위에 무릎뼈 바닥에서 육촌 부위에 잡습니다 육촌은 두덩뼈 결합 위 모서리에서 무릎뼈 바닥까지를 18촌으로 잡아서 3분의 1 지점인 육촌에 잡습니다 침을 놓을 때에는 0.5에서 1촌 가량 직자 하거나 1.5에서 2촌 가량 사자 합니다